아침에 좀 바람 많이 불던데? 티티 뭐지? 너 한 거 어, 크네 그 옆에? 이거 있잖아, 이거 응 그러게 순간이동이네 뛰어왔나봐 올라 올라 뭐야 야, 이거 꺼내놔야 돼 열쇠 있어? 있어요 오! 야채마가 어디 있지? 누나, 여기 있어요 네, 네, 네 누나, 여기 방법 알았어 여기다가 그걸 넣고 여기다가 손을 넣고 여기다가 이거 땡기면 쭉 올라가 오, 대박 대박 오, 대박 오, 대박 네 오케이 대박 오, 잘 만들었어 응 이거? 넣으면 되겠다 아, 너무 맛있어 응 안장아주 때려먹어 그러겠어 다 샀는데? 그치 빡까놔 아, 이렇게 때려먹어 중요한 건 이제 설탕인데 이것도 많다 설탕도 많이 넣었어 간장도 더 넣긴 했어 엄청 달다 시금치도 간 더 세게 하기로 했거든요 아 근데 여기 찜질방인가? 이거 왜 이렇게 땀이 나지? 너 팔짱에 힘 받을 것 같아 한 번에 다 뽑기가 힘드니까 이게 몇입니까? 이거 너가 나중에 양손으로 이 음식 냄새가 저희 가게에서 나는 걸까요? 벌써 볶아야 볶는 냄새가 확 나는데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